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링크트 데이터 리스트 생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비디오는 웹스퀘어 5 스튜디오에서 링크트 데이터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링크트 데이터 리스트는 기존의 데이터 리스트의 특정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바인딩할 데이터 리스트의 아이디를 바인드 속성 값으로 지정하고 해당 데이터 리스트를 필터링하거나 정렬할 조건을 지정해야 합니다. 라디오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컬렉션 탭으로 이동하면 데이터 리스트 1이 정의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리스트 1의 데이터는 페이지가 로딩될 때 설정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마우스 우클릭으로 디버깅 메뉴를 열고 현재 설정된 데이터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데이터 리스트 1이 설정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링크트 데이터 리스트 1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컬렉션 탭에서 링크트 데이터 리스트 추가 메뉴를 선택합니다. 아이디는 자동 생성됩니다. 필터링 조건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리스트 1의 데이터 중 컨트리 항목이 코리아인 데이터만 필터링하는 조건을 입력하고 링크트 데이터 리스트 1을 데이터 리스트 1과 바인딩 하겠습니다. 바인드 속성 값을 데이터 리스트 1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다시 디버깅 메뉴를 사용하여 현재 설정된 데이터 컬렉션 객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링크트 데이터 리스트 1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트 데이터 리스트 1의 모든 데이터는 컨트리 항목이 코리아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레디오 컴포넌트의 선택 항목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레디오를 더블 클릭한 후 링크트 데이터 리스트 1과 바인딩하고 라벨과 밸류를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컨트리 값이 코리아인 링크트 데이터 리스트 1의 데이터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